안녕하세요. 오늘은 1998년에 개봉한 대형 SF 영화 딥임팩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영화는 해성 충돌로 지구가 파괴되려는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그린 작품입니다. 영화는 14살의 레오가 우연히 망원경으로 발견한 지구와의 충돌 궤도에 진입한 해성사진 한 장이 발단이 됩니다. 인류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사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그 중에서도 우리는 레오를 비롯한 인물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인류를 위한 사랑과 성장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. 이런 대재앙 상황에서도 인간들의 성장과 사랑을 다룬 이 영화는 거대한 해성 충돌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대재앙 상황에서 인간의 용기와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이 절묘한 연출과 함께 다양한 시각효과와 음악으로 재현되어 영화의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.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생존력과 위대한 열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딥임팩트는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상황에서 인간의 용기와 희생, 사랑과 성장을 그려낸 대형 SF 영화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이 작품을 통해 감동과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